이 혁신안을 아주 단순히 설명하자면 쇄신 대상 의원들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이 술렁일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내용이죠. 김기엄 대표 본인도 이 쇄신의 대상이 된 건데 이 제안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이게 혁신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하라는 혁신이 요구해 김기연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검토해보겠다며 수용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중진, 특히 영남권 다선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쇄신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총선 승리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중진 의원은 영남권 의원이 서울에 간다고 표를 받는 건 아니라며 이게 무슨 혁신이냐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총선 승리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재원, 권성동, 이철규 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나는 비주류라 불출마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수행 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험지 출마도, 불출마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대체로 반발하고 있지만 혁신위가 가장 예민한 공천 문제를 꺼내든 만큼 향후 인적 쇄신 속도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